스테이크 타고 4개. 스테이크 타고 4개요. 네, 바로 갈게요. 와, 주방장 혼자 계셨구나, 저렇게. 그럼 손이 진짜 빠르구나.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더니 일자로 쫙 펴놓고 척척척. 주방이 정킨장 잘하네요. 진짜 잘하신다. 겉은 할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재료가 다 들어가 있구나. 되게 안이 엄청 푸짐하네. 어우, 너무 맛있겠다. 엄청 컬러풀하고 약간 파티 온 것 같아. 너무 재료가 다양하고 예뻐가지고. 양 많네. 두 피스라서 양이 작지는 않다. 크기도 꽤 커요, 보니까. 이거는... 괜찮아? 예민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든든한데? 하영 얼마나 먹을지... 기대돼요. 제일 기대돼요. 동출대결 시작합니다. 동출대결 시작합니다. 60분. 시작! 음!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위로? 위로 잡고 45도. 오케이. 나도 한번 먹어보겠어. 아, 흘린다. 아, 흘린다. 그렇네. 야채들이 살아있나 보다. 저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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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느낌? 고기는 따뜻한데, 근데 야채는 되게 브래쉬하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 진짜 고소한 향기랑, 야채가 너무 아삭거리니까, 굉장히 매력있다. 아, 제대로 드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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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완전 땡그레졌어요. 맛있어서? 응. 아미가 걱정이에요. 아,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아, 위로. 위로 잡고, 다시 잡고. 네, 잡고. 우리, 잡고. 아미가 첫 입을 지금 가는데요. 자, 소스가 마음에 들까요? 아직 고수는 없고요. 음? 맛있다. 맛있다. 어, 지금 저 표정은. 눈 떴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눈 떴어, 눈 떴어. 근데 이 스테이크가, 와, 이거 실내 한 수인 것 같은데?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는 것 같아. 육즙이 다 살아있어. 그치? 거기 너무 맛있다. 일단 이거 위에 소스가 있다. 이거는 치폴레가 할라피뇨를 훈련해서 건조시킨 소스거든요. 이거 어떤 맛일까?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야, 이거 어렵네. 아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음. 약간 좀 더 한국적인 것 같아, 맛이. 스테이크 소스에 약간 좀 더 고소한 향이 추가된 것 같은데? 약간. 소스를 뿌려서 지금 먹고 있네, 나티가.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야채도 하니까. 물이 있어. 매콤한데요, 뭔가? 뭔가. 뭔가 귀여우면서 복스럽게 먹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쁘게 잘 드시네. 저는 약간 목디스크 걸릴 뻔했거든요. 매치코 출신이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니, 있어. 이거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니에요. 애들 드실 줄 아시네, 낫기. 45도로? 이게 무슨 말이야? 낫기가 비옥혀 있어요. 아, 진짜 웃겨. 아, 근데 캐시는 보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걸 먹는 거야. 집밥 먹는 느낌 아니에요? 되게 편안해 보여요. 네, 네, 네. 뭐, 이렇게 먹었어? 아, 그냥 그거 떨어지면 낮은 거 그걸 마지막에? 오! 진짜 많고 하니까. 근데 이 스테이크가...